아, 또 상에 있어 뭐야, 어떻게 잡았을까? 저 한 명 더 있어 유전 컷 피아노, 피아노 컷 타겟 브롱링 해볼게요 타겟 클리에요, 돌아와도 돼요 커넥터에 하나 나도 이렇게 내려가야 돼 커넥터에 하나 있잖아 루 feared 웜헬, 디퓨저 아니네 퍼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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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자리 캐슬 캐슬 있어요? 네, 캐슬 있어요 국민자리 캐슬 있어요 그냥 먼저 들어가 the ground 내 앞에 빠지고 있어요 중계 쪽으로 쪽방 들어가면 쪽방 안 캐슬 여기 발키리 내 앞에 기보 기보 중계로 내려가면 다시 다시 내 앞에 기보 아니 캐슬 떨어졌어 드라버로 여기 안에 발키리 갇힘 내 앞에 내 앞에 발키리 갇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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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키리 갇힘 중계 중계 세관 쪽에 이게 뭐야? 나중에 리저리 리저리 안으로 들어가 크로스트 컷 Bconfidence ap links 놀은 하나 한 말 있었는데 4라스트 옵태베리 여기는 왔다니까? ㅎㅎㅎㅎㅎㅎㅎ 이거 보고 있었어 그러면 기질이 바로 문 앞에 왼쪽 자판기 있는데 동계 동계 자 얘가 라이언 켜요 동계 자 작합시다 얘 작한다 카피탕도 오시구요 불 불 서재에 있는거 같은데요 형 잠깐만 내가 가볼게 서재 서재 나오니까 서재는 없어 일단 로비 없고요 아 로비 아 있다 안방 속삭이봐 안방하게 안방하게 어 떠 라츠 리전이에요 형 이거 트롯핏쪽에 뭐있다 리전 더 디스 어떤 디스 음 잡았어요 트롯핏 오 씨발 보죠 하나 더 있어요? 어 잡았어 잡았어 공격 카이일 때 아 내 몸에 고슈리가 흐헤헤 제 거 거든요 으헤헤 저기 저기 캠초가 안 오고 여기 하나만 뚫어줘요 한 마이치님 이쪽도 하나만 뚫어줘요 다 하나 여기 숨어있어 남은 없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난 사무실에 비실이 있었어 센터 뒤 뚫린다! 여기 너무 많네? 저기로 갈게요 대처 잡으러 가기엔 잠수는 없어 라스트 하나 2층 왔어요 설이에요 설 설 A 설 계단 중앙계단 설 설 동계는 보고 있으니까 중하게 담아봐요 계단만 보고 대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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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지금 태강 들어간거 같은데? 태강 태강 태강에 커넥터 있어요 뭐야 빠져있잖아 컷 컷 컷 컨키 컷 예거 여거 한 명 상에 봐준 사람 라이언 칼 좀 켜줘요 사계 보고 있을게요 워든이야 리전이야 워든 컷 야 사계 봐줌답니다 거짓된 약속 중계 중계 라이안 한 번 더 켜 커넥터 화장실 지금 칼길이 있어요 아 사베 샷봉 사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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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지 타도로 목있나 왔네 프러스트 프러스트 있어요 아 프러스트 폴트 2개 폴트 2개 깔아왔네? 10세트 폴트 2개 뭐야 카메라 죽었어 오우 존나 놀랬어 ㅋㅋㅋㅋㅋㅋㅋㅋ 하아 겨울 시클 없어 이거 주자 나 줄래? 일로와서 혀가 풀지갑 지금 프로스트 오롯에 있거든? 지금 프로스트 오롯에 있거든? 디퓨저 다 주고 동물에서 찔러봐 왼쪽 들어갈 거거든? 설 설 설 C4 어? 저 픽댅시야? 더 붙지? 어? 세관으로 가네 정문 정문 중재 쪽 다 있어? 오프 eliminated